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성문 영리 명문선 63번 지문과 64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구요.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라는 글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시면 먼저 와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와일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첫번째로 뭐뭐 하면서 그죠? 그리고 두번째는 뭐뭐 이지만 이때는 역접이죠. 역접이고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양보의 의미. 이때는 순접이죠. 순접. 자 보겠습니다. 자 인류가 비서브젝트 투에요. 비서브젝트 투 하게 되면 뭡니까? 일단 서브젝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뭐 주제, 과목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그 신하, 그죠? 신하나 명사로 백성이라는 뜻도 있죠. 신하라고 봤을 때 뭐뭇의 신하가 되다죠? 그렇죠? 뭐뭇의 신하가 되다. 그래서 뭐뭇을 당하기 쉽다의 뜻이 있어요. 뭐뭇을 당하기 쉽다. 그렇죠? 뭐뭇을 받기 쉽다가 있습니다. 자 인류가 뭐 하기가 쉬울까요? 바로 전쟁의 위협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뭐에 의해서 그래요? By the deadly. deadly 하게 되면 이게 치명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치명적인 방법. 그죠? 치명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류는 전쟁의 위협을 받기 쉽다. 근데 그 치명적인 방법은 뭡니까? 뒤에서 위치 이하가 설명을 해주죠? 바로 과학이 is perfecting이에요. perfecting이 뭡니까 이게? perfect는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시키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즉 과학이 완성시키고 있는 그 치명적인 방법에 의해서 특히나, 그죠? 이 인류는 전쟁의 위협을 받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절이 나오죠. nothing이죠.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건데 뒤에서 이제 이런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다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선한 어떤 것도 can be secure. 확보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어떤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이 secure하게 되면 안전한이죠. 안전한, 뭔가 위험이 없는 건데 어떤 좋은 것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there is only one way of making the world safe against the world. 자 there is는 있다죠. 자 단지 하나의 방법만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만드는 방법이죠. 뭐를? make 목적어, 목적 보호죠.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한 가지 방법만이 있어요. 그쵸? 세상을 뭐에 대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요? 전쟁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것은요. is to have only one armed force in the world이에요. 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갖는 것이죠. 뭘 가져요? only one armed force에요. 단지 하나의 무장 군대죠. force하게 되면은 군대가 있잖아요. 단지 하나의 무장한 군대를 세 개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끼리 막 싸우죠? 이렇게. 그죠? 싸운단 말이야. 얘랑도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only one force를 갖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야지 전쟁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 이건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계속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there might be에요. there is가 있다인데 그 is 앞에 이렇게 might를 써서 양념을 쳐주는 거죠. 있을 수 있다에요. 그러면은 있을 수 있다. 뭐가? 지역, 경찰, force 자 이때도 경찰, 군대 하면 좀 그렇잖아요. force가 그냥 무장 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병력이에요. 여기서는 병력. 그러니까 지역, 경찰, 병력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타네요. 붙여 써야 돼요. with. 뭘 가지고 있어요? minor weapons. minor 하게 되면은 minor가 이게 미성년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미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엄청 큰 막 대포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경찰봉 같은 거. 그런 어떤 마이너한 웹헌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 경찰, 병력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렇게 search edge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edge가요. 이 edge가 이 edge가 여러분 의사 관계대명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의사관계대명사 이게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의사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관계대명사처럼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edge가 있고요. 그리고 then이 있고요. 그리고 but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의사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edge는요. 관계대명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주격이죠. 왜?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얘가 지금 뭘 꾸며주는 겁니까? 바로 이 minor weapons를 꾸며주는 거죠. cope with 그죠? unarmed civilian 바로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이죠. 비무장한 시민들을 cope with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minor weapons 그죠? 이 search를 여기다가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좀 더 깔끔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좋아요. with 써준 다음에 search를 먼저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리고 minor 그리고 weapons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as 하고서 could 이렇게 커프 위드 써주면 저는 더 깔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as 유사관계대명사 또는 의사관계대명사 인데 이거를 이렇게 search와 search가 통제해 주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더 좋은데 이걸 이렇게 붙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계속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정말로 이 serious는 뭐의 반대말이에요. 지금 minor 위에서 살펴봤던 거 그죠. minor의 반대말이죠. 이거는 아주 좀 심각한 무기들이죠. 그죠. 대포 같은 거 그죠. 심각한 전쟁의 무기들 모든 전쟁의 무기들은 must be concentrated 이에요. 집중되어져야만 한다죠. 자 누구의 손에 자 in the hands of 하게 되면 뭐뭇의 수중에 그죠. 뭐뭇의 수중에 또는 관리하에 지배하에 이런 말입니다. 자 누구의 지배하에 하나의 단일한 권위 그죠. 하나의 단일한 어떤 권력체 권력기관 그것의 수중에서 수중에 집중되어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없애려면 그냥 단 하나의 세계의 모든 군대를 단 하나의 권력기관의 통제하에 집어넣어서 단일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국가도 다 없애버려야겠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다 진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하려면 힘센 국가가 작은 국가들 다 지배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무튼 러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동의는 안 되지만 그냥 읽어봤습니다. 63번 했고요. 그 다음에 64번 가볼게요. 리빙스턴 리차드 리빙스턴 경 이 사람이 한 말인데 바로 문명의 의미입니다.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의 의미 자 디모크라시 하게 되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가장 최고의 형태예요. 뭐의 형태입니까? 정치적 정부의 가장 이 최고의 최고의 형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그러나 온 더 컬처럴 사이드 문화적 측면에서 그것은 그것은 뭡니까? 디모크라스가 되겠죠. 그것은 노출된다 에요. 어디에 노출됩니까? 그레이브 무덤 아니에요. 여기서 무덤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죠. 지금 윅니스를 꾸며주죠. 이게 심각한 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심각한 약점의 민주주의가 노출이 되어졌대요. 문화적 측면에서는 자 그럼 봅시다. 자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가 뒤따라오고 있습니까?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명령문 다음에 콤마 찍고 엔드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면 이때 이 엔드는 뭐예요? 뜻이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그래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명령문과 엔드를 합쳐서 이 푸절로 바꾸고 그리고 콤마 찍고 주어동사 문장으로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부분을 한다면으로 해석해도 돼요. 더 masses 이게 대중들 이죠. 대중들을 어디로 지금 불러드리는 거예요? 파워 는 뭐예요? 권력 이죠. 권력으로 불려드려라. 그렇죠? 그런데 얘가 불려드린다면 이 엔드 까지 합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대중들을 권력으로 불려드려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이거 오형식 동사죠? 뭐를 발견해요? 목적어가 즉 국가적인 문화가 molded 목적 부어죠?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interest 바로 그들의 어떤 관심사와 그리고 tastes 그들의 기호 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기는 한데 그 약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 대중들이 그죠?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국가적 문화가 대중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they will expect they는 이제 그 대중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기대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또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뭐를요? 자 이 expect 서플라이의 목적어가 뒤에 동시에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뭐를 얘기합니까? The kind of music 음악 그리고 예술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film 영화죠. 그리고 독서 자 요런 것들은 또 뒤에서 설명해 주죠. Which is to their taste 바로 그들의 기호에 맞는 그러한 음악 예술 라디오 영화 그리고 읽기를 이 대중들이 기대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에 부응해서 그거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there is 있다죠? 적어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대리아가 또 꾸며주죠? 자 기준이죠. 스탠다드 기준이 빠르게 decline decline 하게 되면 뭡니까? 쇠퇴하다죠. 쇠퇴하게 될 거예요. 자 어디로 쇠퇴합니까? To the Second rate 이게 2등급이죠? 2류 그리고 Third rate 그러니까 3류죠. 대중들에게 권력을 주면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2류 3류 가 많아요. 되게 고상하고 이런 것들 별로 안 읽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권력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급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려를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용적으로 얼추 이거는 동의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글이었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65번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